우와 하이, 뷰비입니다. 오늘은 슈프림 양념치킨 슈프림 양념치킨에다가 치즈소스 할라피뇨 치즈소스거든요? 요거 찍어먹는 거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요거랑 할라피뇨 치즈 불닭볶음면 두 봉지랑 치킨무 있습니다. 우와 음료는 맥주 하아 그냥 숯프림 양념치킨 부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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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할라피뇨 불닭볶음면 핵불닭정도 매운거같아요 핵불닭정도 매운거같아요 핵불닭정도 매운거같아요 맵다 매울때 초콜릿 소스 소스로 고기 성능 치킨 바삭바삭 계란떡 음~~ 완전 꿀조합 음~~ 완전 꿀조합 오징어는 불닭소스 오징어는 그 아래에 이제 달린거장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바삭한 고기에도 불과 bland 고기와 고기의 고기는 맛있다. 고기를 더 많이 먹었고, 고기를 더 맛있게 먹어야 하는 것이 더 맛있다. 오늘의 시각 세계의 고기를 끓여줍니다. 고기와 고기를 끓여줍니다. 고기가 잘 먹었고, 고기가 잘 먹어서 사왔다. 고기가 잘 먹었지만, 매니랑도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 소스 대박 소스는 정말 맛있다 소스는 정말 맛있다 소스가 잘 먹었다 소스가 잘 먹었다 소스가 잘 먹었을까?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옥수수 올려주자 용기 라고 먹을거에요 맛은 더러운 gee어올리 다 들으면 니가 심해서 꾸덕꾸덕 아프리카 너무 맛있어 매운 고추와 고추와 고추를 마셔서 먹어 볼게요! 무너뜨리고 매운 고추. 하나의 식감. 지금 이 면을 더 맛있게 먹어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매운 식감이 좋아요 그는 다 먹어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는 다 먹어야 할 수 없는 건지 저는 다 먹어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마지막 네 잘 먹었습니다 처갓집 양념치킨 저 슈크림 양념치킨은 이렇게 안느끼하게 먹어본게 처음인거 같아요 할라피뇨 치즈소스 느끼할거 같은데 할라피뇨 매콤한 킥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안느끼하고 더 진하구요 할라피뇨 불닭볶음면하고 조합 최고였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맛있게 먹었고 오늘 재밌게 맛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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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